이스라엘은 포도농사를 아주 많이 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수확기가 돼가지고 일꾼을 불러서 쓰신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제 3시 아침 6시부터 그 다음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6시, 9시, 11시에도 놀고 있어요 11시는 하오 지금 5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 6시만 땡 하는데 누가 오후 5시 해넘어가는데 누가 불러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빨리 가서 일하라 이건 오늘 뭘 얘기했냐면 이 포도 소확은 그 소확기가 한 일주일, 일주일 빨리 거두지 않으면 나중에 비가 오고 급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추수할 시기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급하니까 해넘어가 오후 5시라도 일꾼이 필요한 것이 주인의 입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때라도 놀고 있어서 불러서 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놀고 먹고 즐기는 노새 노새 젊은 새 노새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은 일꾼으로 포동밭으로 불른받았어요 우리가 전부 여러분이나 나나 포동밭에 불른받았는데 지금 하오 5시에 불른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간적으로 일찍 부른받은 사람은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나이가 안 먹어갖고 늦게 사야 예수님인 사람은 좀 늦은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이 시대로 볼 때는 하오 5시, 6시만 땡 예수님 오시기 일보 직전 1시간 남았는데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 대나라는 약속했어요 일찍 온 사람이나 그런데 나중에 온 사람을 한 대나라로 주니까 먼저 온 사람은 약속은 하나 했지만 나는 좀 더 주겠지 이랬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거든요 먼저 온 사람이 불평이 터졌어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 이렇게 힘쓴 사람이나 하나나 이제 얼마 한 시간 밖에 저 사람이나 똑같이 줍니까 이렇게 불평했어요 인간적으로 세상 줄어봤던 이 불평이 맞습니다 세상 노동법 기준으로는 맞아요 왜 똑같이 줍니까? 그런데 주인은 야 내가 나한테 원래 하나 약속했지 않니? 나중 온 사람 내가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너한테 상관하니? 내가 선함을 악하냐? 너는 네 곳이나 가지고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장황히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16절입니다 16절 가시기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나중되리라 이 얘기하려고 싶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 일찍 온 사람은 좀 이러면서 해차리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냥 조금 시간도 때우고 아마 그럴 수 있어요 늦게 온 사람은 아이고 나 같은 게 뭐가 돼 해 넘어간데 나를 불러 써주셔 그것도 일당 그 당시 일당 한단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서 목숨 걸고 아마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원래는 10분째 일만 주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넘어오니까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주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런 불평 안 되려면 먼저 온 사람부터 하나 주고 싹 가버려 싹 가버린 다음에 혼자 남았으면 하나 주면 누가 뭐라고 했어 아 그런데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또 큰 사람부터 하나 줘보니까 먼저 온 사람은 당연히 더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주네 이거예요 지금 자 세상 법으로는 불병을 만하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적으로는 아니라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 온 사람은 죽도록 일했겠죠 막 너무 감사해서 자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자세 정신 자세가 아 여기서 뭘 깨달았는가 나는 11시 오후 5시에 부른받은 자랑만 깊이 생각하면 불평할 거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정신 자세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나는 이만한 신뢰 있고 능력 있고 그런데 나는 대접 이 정도밖에 안 해줘 그럼 불평하게 되는데 감지덕지 나 같은 거 아무도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당통에 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화탕치거든요 그냥 나를 불러줬다는 생각만 가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오 5시 인생 나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데 왜 나를 불렀습니까 이 정신 마음만 있으면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배가 불러요 그러면 또 불평합니다 인간이 또 변하거든요 내가 하오 5시 인생인데 나 같은 거 써준 사람 없는데 내가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날 쓰셨습니까 이 마음이 있으면 왜 불평하겠냐 그런데 이 마음이 오늘 우리가 주에 일했는데 이 마음이 있냐라고 이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나를 써주신 거 감사한데 너무 행복할 거예요 일하면서 행복 즐거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가 정말 지조가 있으면 경건히 큰 얘기가 되는데 나는 정말 과분하다 내가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났고 좋은 아내 만났고 좋은 직장 만났고 나는 과분하다 나의 실력으로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를 써주신 것만에 감사하다면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래 나는 이 정도밖에 대응 못해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점수를 몇 점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점수를 하나님이 안 불러줬으면 안 써주면 누가 하고 5시 11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누구냐고요 누구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지금 불렀습니까 장로로 전도사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지금 자격이 있어서 여기 온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어차피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그분이 안 써있으면 놀고 있는 사람 불구하는 거예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했어요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지게꾼이 있어요 지게꾼 제가 중학교 때 자취를 했는데 그때 택시가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딱 내리면 그 당시에 자취를 때 쌀 한 말 반 이렇게 한 말 반 정도 일으켜고 김치 오가리 갖고 내려요 성적에서 딱 관계드리면 기다리자마자 막 지게꾼이 그거 그거 그 쌀 10원이나 15원쯤은 매다줘요 한 2키로 정도 상당히 상당히 멀어요 제가 그냥 좀 꼽꼽해갖고 세상에 그거 10원에 끼려고 막 그걸 매고 김치 오가리 들고 이렇게 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은요 그날 그걸 하나 못 대면 일당 못 벌면 완전히 빈탕으로 집에 가야 돼요 옛날 시대에 가난해가지고 국수 한 다발 국수 한 다발 사갖고 저 자식 먹이려고 했는데 없어 그날 하나도 못 벌었어 그때의 그 심장 아십니까 직위꾼이 돈 하나도 못 벌어서 그날 허기진 배를 안고 가족과 잠을 자야 되는데 그때 그래도 짐 끊으라고 하나 이렇게 먹은지 얼마나 좋겠냐고 오늘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자인데 어떤 자인데 이 정신 자세의 마음을 야 나한테 오후 5시에 나를 불러 써주셨다 항상 그것만 기억한다면 뭘 불평하게 있느냐는 거예요 정신 자세의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소리를 짓고 있겠어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정말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서울로 가서 어디 좀 나 좀 써줬으면 있지우지우 아무도 써준 사람 없어요 어느 시골교에 어디가 나온다 하면 그저 설교 준비해갖고 막 달려가서 설교 달달달해 와갖고 한 번만 나 설교시켜줘고 나 좀 시골교에 전선장 써주라고 하는데 아무도 한 번 설교를 기회를 안 줬어요 몇 군데 다 대참 맞았어요 딱 하면요 당회장님이 다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아무 줄이 없고 누가 써준 사람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방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오락한 데가 없어서 사실 저는 항상 그때 생각을 해요 나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나를 하나에 불러주셨다 오늘 사도바울이 그 생애가 그 삶이 바로 이런 정신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나 그 내용이 자기가 성경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그냥 서신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100% 감동에서 기록된 하나의 말씀이 됐다는 것은 그의 삶 정신 사세 생애 자체가 하나의 말씀이 됐다는 것은 최고의 수준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간직해야 누가 감정 기분에 의해서 움직이면 금방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꼭 붙잡으면 말씀을 약속하니 그분이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하오 다섯시 인생 장터에 놀고 있는 자가 어떤 삶을 바울에 살았는가 이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승자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주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꿔줬는가 사도인정 9장 2절을 보니까 즉시로 바울아 바울아에 네가 비약하느냐 주님 만났어요 빛가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즉시로 바로 바로 뭐 머물 거 없어요 바로 즉시 회의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한테 놀라 말아야 돼 이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이 일을 부르는 사람들 멸하든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갑자기 이 사람이 뭐 예수를 민 사람 죽인다 오히려 예수를 중간에 사우라는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되 담배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이 아니라 즉시 가서 그전적인 당혹이 다 굴복시키니라 이게 더 병악한 번역인데 하나님의 스위받는 사람은 바로 즉시 다섯 둘 달란다 즉시 가서 즉시 뜨거운 열정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자세 이 마음만 가진다 예 하오 다섯시 아니 늦게 부른바는데 이거 어떻게 일해야 할지 모르고 너무 감지럽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 즉시 여러분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요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바울이 어떤 자세든가 그 정신자세 고린도 후서 오장시사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시도다 왜 그런가 그 가슴에 뜨거운 그리스의 사랑이 막 불붙듯 일어나니까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저 미쳐서 연병 걸려서 그런 사람이 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죽은 거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분이 나이에서 죽었는데 누가 돈 이런 빚이 한 10억대인데 그 놈을 갚아주면 목숨을 그 사람을 위해서 잃을 거예요 일평생 돈 못 갚아주시고 갚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죄의 빚이거든요 영어의 지옥 갈라를 지옥의 아픔의 고통을 주님이 양손 양말에 못 박혀서 나이에서 죽어주셨어 나이에서 죽어주셨다는 거 여러분 죄의 이런데 마지막 최후에는 그분이 나이에서 죽어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이상은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어떤 이유 조건 까닭 마귀는 요벽에 그걸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거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과 나이에서 부활의 관계만 있어야 돼요 그게 순수하고 진실한 겁니다 어떤 조건이 까닭이 아니고 복주니까 잘되게니까 아니요 그분이 나이에서 죽어주셨고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지옥 갈 것인데 인정하십니까 지옥 가서 인정하십니까 저는 알겠어요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게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의 악한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지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요 내 안에 그 죄와 그대로 있을 뿐이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똑같은 죄가 있어요 환경이 안 돼서 그러지 그 환경이 되면 다이처럼 다 죄 지어요 별것 없어요 다 똑같아요 죄성 육성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그래서 그가 오직 보금을 위해서 어떤 마음이 있냐 빌리퍼 일장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보금에 전파되어 진지한 줄 너희가 알기로 한다라 로마 가면 갇혔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면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 안에서 모든 시대의 안 그 궁중 안 그 밖의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형제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하면 바울이 갇혔다네 그러니까 바울이 갇혔어? 우리가 못해? 우리가 못해? 그리고 더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세요 아니 바울이 갇혔다네 우리는 못하고 있어 이거 있어 안 돼 이 편안히 밥 먹고 잠박하고 있으면 쓰고 있어 막 겁없이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다 열정이 잘됐다 나 감옥에 갇힌 일 잘했구나 오직 가치관이 하나님 입장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잘됐다 내가 갇힌 일 잘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라고 평화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입장으로 사느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퍼 일장이 말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이라든지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목표는 아무리 부끄럽지 않냐고 지금도 종교같이 온유의 담대가 살던 입속된 내 몸에서 그것도 종교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종교되면 살 것이고 죽어서 종교되면 죽을 것이고 사나 죽는 건 이건 초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여진다면 내 목숨은 예수님에서 내 이 십자가 지고 다 죽겠다는 거예요 오직 그런 자세 그런 죽음을 통과하는 미랄되지 않고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영혼구원 전도 말로요 한 번 죽어야 돼 남편 비어나 한 번 네가 껍질 벗겨져야 돼 아내 비어나 자식 비어나 네가 한 번 껍질 벗겨져야 돼 쉽게 마귀겨 못 이겨 한 번 죽어봐 파삭 깨져봐 네가 죽음을 통과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몸부림 쳐봐 그때 사단이 떠나지 절대 안 떠나요 죽음의 과정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절대 사단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빌리포의 장이 심지게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냐고 팍 숨가폭게 뛰어가는 거예요 수고도 헛되지 않냐하므로 그리스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게 있게 하랍니다 그리스의 날 부활의 날 주님 오신 날 자랑할 게 있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이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전제는 이 피의는 제사예요 드릴지라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료와 기뻐하니 자 여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라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쁜 것은 내가 너희 믿음위에 내 몸을 전제로 들여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만 남는 난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쁘다 행복하다 여러분 누가 감옥에 행복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환경이 무엇이었던다고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 하고 다섯 인생이 장태에 놀고 있는 사람이 내가 놀고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나를 불러줬다는 이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장 19제 말하기를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라믄 주안에서 자 디모델을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라믄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일을 받으려 하미니 그러면서 이와 뜻을 갖자 너희 사정을 진실 생각할 자가 이밖에 이겼습니다 난 이 말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많이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정말 디모델 밖에 없다 뜻을 갖자 너희 사정을 진실 생각하자 이밖에 내게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 있는데 바울에게는 후계자 디모델 밖에 없다 얼마나 감사 삼성같은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100대1 되고 엄청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뭐라고 하죠 사람이 없대요 사람 없대요 아십니까 진짜 쓸 사람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지금 많은 종도 있고 많은 사람 있는데 진짜 모세가 없고 요소가 없다고 쓸 사람이 없다고 바울에게는 디모델도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한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 원한 수준이 이런 수준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편하게 왜요 성례의 다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여러분요 지금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을 끄집어 내는 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싸워야 되는데 그게 누가 할 수 있느냐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수준을 아 그래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점수 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빌리스 3장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지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이 빌리포서 신은 바울이 노년에 썼거든요 일평생 정말 성공적인 사역을 이뤘는데 뭐란가 나는 미완성이 돼요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께 잡힘 받은 이게 예수께 잡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뛰니까 문제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여러분 아버지고 어린아이하고 달려가는데 아버지가 잡고 같이 뛰어져야 하는데 질질 끌려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나 잡혔는데 나도 같이 막 달려가려고 그 적은 법폭으로 그 큰 법폭 따라가려고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난 앞에 것만 그게 뭔가 표떼를 향해서 목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만 상보고 엄청나게 올림픽 경기 보면 눈물 나요 0.01초를 다툽니다 얼마나 달려가는지 얼마나 예를 쓰는지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요 막 달려가요 지난번에 저는 축구를 못 봤는데 일본하고 이겼다나 그래가지고 저녁에 11시 넘어섰는데 우리 성우아파트 우리 산모가 갑자기 전반 후반 0대 0에다가 후반전 가갖고 우리가 눌렀다나 근데 성우아파트 아파트가 떨어지고 날리간다 깜짝 놀랐어요 그 아파트 그 밤 11시 너무 아파 확 무슨 일 난 줄 알았대 내가 아침 밥 먹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눈물을 막 왜 그랬는지 몰라요 다 그래 이긴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로 이게 승리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 얼마나 내 자신의 모습 본 것 같아요 정말 나도 하나님 내가 마지막 어떻게 정 모르게 이룰 것인가 정말 내가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얼마나 이룰 것인가 이겨야 되는데 그날 그날 그래서 상을 어디였는데 정말 내가 마음을 비우고 주님 원하는 길들로 가길 원합니다 내 사실 다 물론 욕심도 있고 계획이 없고 왜 머리가 안 돌겠어요 별 생각 다 하죠 오늘 내가 재산 다해서 그제 평창올림픽 때도 왜 난 그걸 보면 막 눈물이 된지 몰라 왜 정말 마음고생을 해봤고 힘이 들었기 때문에 야 정말 승리한 자가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승리한 것인가 부르시면 상을 향해서 난 달려간다 얼마나 목숨가 없으세요 자 기모대우서 1장 11점 주님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런 말이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때 부끄러지 않냐 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리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려 확신합니다 내가 왜 이러냐 나는 주님 믿는데 마지막 그분이 능히 이루시기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자 내 인생을 들여도 누구한테 드리냐고요 깡패도 충성하라 하거든요 김정은이한테 충성해서 간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가 뭘 해줍니까 이용해 받아버리는데요 주님은 선하신 분 안전하신 분 나에서 죽어주시고 막에 건져주시고 사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니 김정은이가 간첩을 같이 앉긴 줄 알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맞으면 은혜도 주겠다 순간순간 피할 길도 주겠다 네 기도면 그때 보호해 죽었다 순간순간 하나는 인도하겠다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보호하시면서 인도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도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어면요 주인병에서는 막 열물이 날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이 지금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건질 수 있었는데 나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세상에 세상에 그때 내 자식 당신이 건질 수 있었는데 내가 미끄러워 넣은 거 아니고 나 몰라 나 바빠서 그냥 와서 가만 두겠어요 원수지가 아니라 내 새끼 몰빵에서 건져내면 얼마나 내 인생을 다 바치고 싶고 모든 재산 다 주고 싶겠죠 주님이 그 심정이고 우리가 정말 조금 신경 쓰면 살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관심 갖지 못하고 예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 정신 자세 왜 안 되겠어요 이 마음 가지고 왜 안 되겠냐는 거예요 영적 싸움인데 에베소 6장 7이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유괴 상대한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물 세상을 좋아한 될 것 하나님의 영웅들에 대한 영적 싸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신값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제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 무장해야 되고 왜요 내가 무장하면 화살을 맞춰 죽어요 마게대 당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요 아니요 너한테 무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금을 가지고 가라겠지 그래서 우리가 제자을 누르고 군사를 누르고 독주를 누르고 기도하면서 이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구가 하나님 뜻입니까 싸우고 이기고 봐야 승리이 되는 거지 어떻게 나 여러분이 훈련시켜서 강한 군사가 돼서 나가 싸워서 이기를 겪을 것인가 이것에 최대한 운동선수 코치가 별수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않고 이기게 해야 돼요 이건 코치를 막 던지거든요 막 그 헝가래라 그러니까 코치를 막 높이잖아요 왜 내가 훈련된 사람이 이겨야 돼요 나 우리 성도들이 이겨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그 현장에서 전하고 인도하고 제가 이렇게 운전선을 어디서 가면서 우리 누가 막 전도하고 있으면요 나는 물론 운동으로 걸어가다가 보면 그래 고맙다 저렇게 전도하구나 내가 볼 때 마음에 찡한데 하나님 볼 때 안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정신 자세가 마음이 중요한데 내가 어떤 목표로 가지만 다 하거든요 야 권수 10장 31절에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맛이 있니 무엇을 하는지 하나 영광을 위해서라 그러면 나 맛이 있으려고 먹어? 아니요 영양 칼로리가 볼려고 먹어 먹는 자세부터 맛없으면 안 먹어? 맛없어도 먹어야지 네? 건강을 위해서 유대인 헬라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들 말고 나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기쁘게 해야지 자신을 유의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유의구하면 내 욕심 책임을 잘 때 안 돼 그 사람을 유의구해 주고 선물도 주고 사랑해 주고 성교해 주고 그러면 옥투가 마음이 뭐 열거든요 그대로 구원없게 하라 마지막 꼬리 아무리 꼴문 앞에서 해봐야지 한 방 들어가야지 최후의 그 한 영원 데리고 와서 등록하면서 성장시켜야지요 열 명 등록과 대학 한 명도 안 살아 뭔 필요 있어요? 천국평생 안 됐는데 근데 내가 정신 자세가 여러분 인생 성공은 딱 하나입니다 내 목표가 하나의 영광 하나의 기쁘게 그것만 정하면 다음엔 이기게 돼요 근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하잖아요 당신 목표가 뭐예요? 하나의 영광 영광이 뭔데 구원없게 하라 그래서 요한모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홉의 영광마이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영광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영광이 되고 내 제자가 된다 최후에는 영원 구원 숫자예요 기업은 뭐니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을 창출하면 대기업이 됩니다 교수는 논문을 잘 쓰고 박사학위 받으면 그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 잘 시켜서 영원 구원의 숫자가 많으면 하나는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볼 때는 한 영광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정말 생각나면 뜨거운 욕심 어떻게 영원 구원 시켜가 구두 닦이는 옛날에 다니면서 계속 구두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맨날 연구를 해요 전도자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마음을 어디다 두냐 거기에 예를 쓰고 노려보고 왜 안 될까 하고 그 고비를 넘고 장임을 뛰어넘고 그러면서 예수고 힘쓰고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영광을 드릴까 그러니까요 영원 15장 12절에 말하길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게 세 계명이죠 근데 그 뭔가 뭔 사랑인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 죽으셨어요 너희는 내가 명한 데로 가면 나 친구라 너희가 사랑하고 목숨 걸면 내 친구다 근데 여기서 뭐라는 거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니 이제 친구라 하겠대요 예수님이 제자보다 제가 가면 친구 제일 좋은 단어 아브라함을 보시지 않는데 친구 친구가 뭔가 종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내가 너를 친구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어떻게 보면 세상 말 같으면 달긴 거예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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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좀 해라 나 친구를 해줄게 별로 안 줄게 제자만 됐지 뭐 친구여 우리 같은 게 근데 친구라고까지 말해 내가 명한 데로 가면 내 친구다 뭘 명해요 서로 사랑해요 그래갖고 저라고요 영웅을 시켜라 너 내 친구다 너 내 친구야 세상에 최고 좋은 나쁜 바람을 얼리고 달리고 꼬시고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내 명한 데로 내 친구라고 아니 죄인들 지옥 갈 것들을 건져갖고 깨끗이 쟤 놓고 그래놓고 친구라고 아니 친구라고 나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이 나한테 친구라게 지가 뭐지 예수님은 친구라 부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찬송 아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 내가 예수님 친구라고 그래요? 찬송과는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 원래 원어뜻은 그건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이 딱 나오는데 아 나 친구야 초등학교 동창이거든 말다 해서 그러면 진짜 친구 청와대에서 나를 오라고 해야지 밥이랑 같이 먹자 친구라면 지가 뭐 친구여 대통령이 대통령이 친구라기야 지가 친구 되는 거지 예수님이 내가 너는 나의 명한데 내가 친구라고까지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사정사정을 해 제발 제발 그래서 뭐란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운 나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기에 내 이름을 아버지께 뭘 그냥 다 받게 하라 이제 또 기동답까지 기동답 안 해줘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됐겠냐 가지의 목적은 열매다 가서 열매 맺어라 그러면 내가 네 기동답도 해줄게 열매는 하나님 맺으시지 우리 인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가 가서 전화해 나도 일 못해 잘 알아야 돼요 천사도 헌프 천사도 못해 우리가 뭐가 안 돼 우리한테 시켜 우리가 전파해야 성령 역사하지 우리가 일하는데 성령도 일 못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요 마지막 심판 때 보자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다섯 둘 남기면 내 한 딸한테 보자는 거예요 이수인 장군이 열두 척 갖고 배와 싸웁니다 일본 군함은 250척이 십겹에 달았니 겁이 났어요 겁나 그런데 배 한 척이 딱 돌려가고 도망갑니다 그 장소가 김질 장수로 갔다 그런데 이수인 장군이 김질아 네가 도망가면서 할 줄 아느냐 공을 지어라 나는 그걸 보면 그때 심정이 얼마나 하나도 막 다 도망가본데 그런데 이수인 장군이 너 이리와 무릎 꿇어 엎드려 받쳐 이놈아 그럴 시간이 있겄어 지금 아니 지금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군법 회의 하겠냐고 지금 지금 똑같아 지금 마지막 때 교회에 보고요 주님 그 옷이 있는 옷인데 교회들 좀 보자 보자 이 종들아 오늘 낮에 내가 구원놈 갖고 막 지옥 얘기하고 못 들어간다고 뭔지 알죠 누가 좋아하고 그런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리와 신 구세지호 손을 들면서 혹시나 이 시간 회귀해갖고 영접 좀 해라 하려고 저는 저대로 재선 다 해요 해야지 달려가야죠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다 원하시면서 원하시고 일 좀 해라 다 죽어가고 있다 지금도 죽은 사람 막 지옥이 불멍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도요 지옥에서 막 우셔요 못 끄집어내요 예수님도 우시더라고 지옥에 가서 안 끄집어 할 수가 없대 길이 없대요 이미 법이 되었네 안된대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 회귀하지 안된대요 그런데 가만 두어 심판 안 하겠어 종들이 너한테 맺겠는데 이 양을 그렇게 해서 지옥 보냈다 그러면 가만 두겠냐고 그런데 주님이 이 법도대로 쓰시더라고 자 열두 제자에게 오병이도 떡을 주고 그들이 또 나눠줘 이렇게 그 질서가 있어요 영적 질서가 요즘 저들이 오십 명 백 나눠 잡고 열두 명 나눠주면서 계속 커졌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단에 어떤 메시지를 정하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일까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뭔가 조금라도 어떻게 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최선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렇게 해라 안 해라 그런 말 없거든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힘은 없고 능력은 없고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도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마음 이 정신 자세뿐이에요 내 삶과 생애가 설교가 돼야지 물론 여러분 좋은 말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네 삶 주님 나라 한 번 알 거예요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내가 어떻긴가 마가복은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마가복은 13자니까 베드루가 여쭤라 이럴 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심으로 너에게 이르더니 나와 보금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과 전투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백배나 받되 밖의 경험을 받고 네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나 이 말이 너무 좋아 백 프로 구원놈 가지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백 프로 딱 성격이 한국전이에요 자 그러면 됐네 자 영생을 받지 못하자 그러면 나중에 이 얘기 나왔어요 그러면 아 전도 다니면 백 프로 구원 없구나 그러면 또 보금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보금위에서 보금위에서 전투 집을 다 버렸어 그러면 이 땅에 백배나 받는대요 쫄딱 망한 건 아니래요 그리고 그리고 영생 받지 못하다가 없다 확실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핏밥 받고 전투 버리고 부모 형제 신척이라도 권한을 받는다더라 다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흉내낼 수는 없어요 내가 뜨거워 그런 사람이 백 프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백 프로 내가 구원에 감기 있고 기쁨이 있고 나는 하오 다섯 신생 장태에 놀고 있는 사람 나는 장태에 놀고 있는 사람이란 거 우리가 까으면 안 돼요 내가 앞에 수만 명 대단한 해도 너 까으면 안 돼요 내가 앞에 수만 명 대단한 해도 너 까붙지 마 너 장태에 놀고 있는 사람이었어 너 내가 나 불러쓰잖아 너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 왜 네가 먹이 힘주냐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일했는데 나를 안아준다고요? 너 놀고 있는 사람 아니냐 너 원래 신부인에 놀고 있는 사람이야 너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인데 왜 맘 변했니? 왜 맘 변해? 오늘 맘 변하니까 솔로몬도 변하더라고요 맘 변해서 먼저 하거든요 왜 기본 자세 나는 인간이 제일 중요해 인간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 봐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와 여호수와 목사람만 없어 모세의 시종으로 끝까지 종이요 끝까지 종이요 너는 모세의 시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가 모세 앞에 절대 앞다 가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 머리가 두 개 되니까 큰일 나요 너는 모세의 시종이야 그거 알아야 돼 그리고 종으로 충성하는 거야 오늘 내 위치가 뭔가 자세와 정신 자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나는 오후 5시 11시 장대에 놀고 있는 자 장대에 놀고 있는 자는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한다면 죽도록 충성하고 또 충성하고 충성해서 우리가 망하는 걸 있고 맴맞고 죽도록 해도 마지막 가서 상준다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였을 뿐입니다 끝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 놈이요 종님 없어요 그냥 종이에요 너는 종이에요 끝까지 종이에요 종으로 예수님도 그냥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끝까지 주님 앞에 다 이러고 마지막 아마라고 집장에 딱 죽으셨어요 주님 뜻이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부활하고 알아서 하신 거지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중요한 시점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재직에 때 해피데이 할까 안 할까 아직까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니까 여러분들이 피동 쪽으로 따라와요 이대로 계속 할까요 손 들으니까 한 2, 30명 들어요 안 할까요 한 3, 40명 들어요 나머지는 그냥 모르겠어요 여기 있어요 안 하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먹으면 내 못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먹으면 한 명 못해요 마음먹으면 열 명 못해요 마음먹으면 주님 앞에요 우리 교회에 수 채우려고요 수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 싸우기도 좋고 으쌰하쌰하려고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나는 다시 아들랑굴 400명, 600명 아들랑굴에 숨어서 거기에서 사우랑의 삼천군사 앞이어서 정기군과 싸우는데요 지금 그 400명 군족과 같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난의 과정 나는 왜 이준장군 배 12쪽을 귀하게 생각하는가 현재 하나님 우리는 그 상황입니다 아들랑굴이 400명이고 배 12쪽인데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다이세의 그 용기를 본다고 사배 군사가 다이쿠과 목숨으로 싸웠고요 이준장군 같이 했던 사람 접어지 마세요 저는 다이쿠 아니고 이준장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비전은 분명히 있어요 능력 없지만 부전은 분명히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된다고 봐요 나 하나 내일도 나 하나 안 올 수 있고 올 수 있고 만일에 내일 올 수 있는지 다 왔다 이게 넘칩니다 외부에서 대단하다 모여요 어 썰랑하네 안 와요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 옆에 그래요 어떻게 제가 내일 일풍이라고까지 얘기할까 왜요 뭐 해야 되니까 불이 붙여야 되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니까 주님이 찾고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면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주님이 지금 얼마나 우신데 한국교복 오시고 이 나라보고 울고 계신 예수님 울고 계신 그 예수님 눈물을 닦아야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좀 세워서 다니엘은 멋있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서 사자고래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도 멋있게 하나 옆에 멋있는 인생 야 요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렸어요 마귀한테 적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세는 그렇고 엘리안은 그렇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싸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청군천사가 보고 마귀가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주님한테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할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네가 최선 다해서 할 수 있었는데 너 이유가 많고 이 핑계가 많으니 이래서 어쩌고 저래서 어쩌고 이래서 시험 들었고 저래서 야 너 장돈에 놀고 있는 사람 내가 불렀어 한 번 너 기회 줬는데 난 못했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 줬다 저도 하나님 나에게 요나처럼 두 번째 기회 한번 주세요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듣는 복된 자들이시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반지소서 사과 곧 깨어져 성령 하나님 나를 반지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을 흔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최악의 어둠소 헤매드오래 그리스의 이름으로 태워주소서 성령의 볼도 세상 없는 맘에 부소서 빛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사랑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빛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빛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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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마소서 바람처럼 불을 쳐오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빛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마소서 바람처럼 불을 쳐오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빛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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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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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하소서 입하소서 성령이여 입하소서 입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입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입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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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빛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빛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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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성령이여 빛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성령이여 빛마소서 빛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빛마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빛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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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인마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인마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성령이여 인마소서 인마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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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소서 인마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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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울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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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우릴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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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